1! 1! 출고! 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오늘도 안전라이딩 파이팅! 오늘은 2024 양양그라폰도 대회의 열정과 도전의 순간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출발의 순간부터 각 참가자들의 노력이 빛나는 시상식까지 이번 대회의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달려라 함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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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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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드라우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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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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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영 화이팅! 홍의 화이팅, 화이팅! Mann, 화이팅, 송민영, 화이팅, 송민영이 후9 McN 먹는 souven Bianco charlie 다음 주에 만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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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트리미터 세골 아카데미 화이팅! 화이팅! 네, 이스라엘의 뮤직비디오 화이팅! 화이팅! 고og TA 화이팅! 침이 들어있으니 침이 들어있으니 침이 들어있으니 오우... 화이팅!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팀폭의 김폭수 선수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2024 BH 양양본폰도 남자분 챔피언 팝스피디 홍지명 네 축하드립니다. 팀폭 스피드의 홍지명 선수님 1위 축하드립니다. 먼저 팝스피디 홍지명 선수님 1위 축하드립니다. 먼저 팝스피디 홍지명 선수님 1위 축하드립니다. 팀폭의 김폭수 선수님 1위 축하드립니다. 팀폭수 선수님 1위 축하드립니다. 팀폭수 선수님 1위 축하드립니다. 여지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2위에 우리 지현 선수님이 올라오십니다. 여자분 챔피언 라파 레이싱의 박정민 의상 여자분 1위를 자랑하셨습니다. 포즈 Ин공 하나 둘 셋 찰칵 한 번 더 자 카메라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찰칵 박정민 선수 오우야 와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